미인과 노인과 나인은 구독해야 한다는 게 내 원칙입니다 단! 결! 어 됐다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예요 진짜로 저번에 그 뭐냐 누구도 누구 본다고 얘기했었는데 라라 누나도 그러고 어? 아 진짜로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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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선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연예인이랑 친하다 1년치 키피 선물 드릴게요 여보세요? 네 여보세요? 네 누구랑 친하십니까? 아니 저 코트 형님 불러주시면 안 돼요? 니 코트 형도 방송한다던데 가서 봐 아니 형 친하신 거 아니에요? 못 불러 왜 못 부르는지 너도 알고 있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이 병신새끼야 어?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뭐야 페이스북 방송한다고 그러던데? 나도 아 씨 만약에 볼 수만 있으면 볼 수만 있으면 좋죠 코트 형도 유명이긴 하지 유명인 유명인 유명인이지 아 씨 아까 샤워하다 목이 물러가지고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네 네 그 친한 사람 있는데 네 좀 유명한데 괜찮나요? 어 말해봐요 철구요 철구.. 철구님이요? 네 네 유명하긴 하죠 어떻게 아는데? 네 저 철구 꼬봉인데요 철빨이요 아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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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으흐흥 저기요 으흐흐흐흐흫 재미도 더럽게 없고 방해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씨랑 실친이에요 중계방이랑 톡본에는 최자 최자라고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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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중계반에 계신 분 전화 좀 한번 받아보세요 전화 좀 여보세요? 네? 네 안녕하세요 그... 네네네 그 최자님 안녕하세요 본명이 최자세요? 네 그리고 제시님이랑 좀 친해요? 네 음 어떻게 친해요? 어 그냥 예전부터 예전부터요? 네 뭐 제시님 몇 살이죠? 올해 아홉이에요 올해 스물아홉? 네 어디 살아요 제시님은? 제시가요? 네 제시는 서울 사는데? 본명이 뭐예요 한국 본명? 알아요? 현아요 현아 현아요? 이현아 이현아? 호현주로 되어있는데? 아 그거는 다른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? 네 그러면은 지금 혹시 그 연락처도 알고 있나요? 네 아니면 같이 찍은 사진 하나라도 있어요? 네 있죠 있어요? 그... 예 그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지 어? 제가 제가 좀 그런데 그거는 아 그럼 본인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방송에 노출을 안 할게요 아... 아...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그... 네 어... 진짜로 보내주실 거죠? 지금 바로?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네 네 일단은... 혹시 몰라? 사진 보면 알겠죠? 사진 보면 사진 보면 알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이거 개인적으로 찍은 게 그러니까 찍어준 거 같은데 그렇지? 장례식장인가 여기? 장례식장같이 자 여보세요? 응 그래 어 어 그니까 니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짓거리야 그게 지금 방송에다가 뭐요?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? 지금?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? 그니까 지금 12시인데 지금 네 지금 그 방송에 유명인 찾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걸 정신새끼들 중에 누가 지금 유명인은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해 너 뭐 해줘요 해줘야? 어? 해줘요 해줘야? 맞지? 어 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왜 전화 너 왜 욕짓거리야 이 새끼야 어? 4182 4182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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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욕짓거리냐고 니가 뭔데 치진 알고 전화하는 거야? 지금 제시 지인이 전화했잖아 이 병신같은 새끼야 맞지? 뭐? 아니 왜 전화하자마자 욕짓거리냐고 내가 너한테 뭔 잘못했길래 임마 아니 그냥 짜증나서 그랬지 니가 뭔데 짜증을래 니가 뭐야 내 방송에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뭘 말이 안 되고 뭘 자시고 니가 뭔 상관이야 아 미안해 뭘 미안해야 너 뒤질래? 어? 화를 내 갑자기 니가 먼저 화냈잖아 임마 아니 난 원래 말이 그래 죽을라고 너 왜 그래 나한테 너 뒤질 거야? 아 뒤지고 싶어? 아니 이 새끼야 왜 그래 뭘 왜 그래야 하지 가 가 가불지 마라 발음도 안돼 꺼져 알았어? 뭘 꺼져라 나한테 왜 그래 꺼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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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새끼 왜 진짜 전화해가지고 뜬금없이 쌍놈 나한테 육지거리 오 진짜 맞아 오 맞아 맞아 오 맞네 확인 확인 오 이걸 잘라서 보냈네 오 오 봐바 한명이라도 있다니깐 그래 분명히 있어 지인 정도는 있지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남순 씨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본인 푸사는 뭘로 남자랑 여자 커플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인데 네 이거는 누구예요? 그러면 저 저인데요? 아 아 저기 그 걔가 저기예요 윤지 네? 잠깐만요 예예 나가서 받으시는구나 여보세요? 네네네 네 NS윤지요 아 지금 푸사가 돼있는 게 NS윤지예요? 네 그러면 남자는 누구예요? 저 저인데요 NS윤지랑도 친하세요? 네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 양반 그냥 뭐 팬미팅같아 찍은 거 아니에요? 아 아닌데요 그럼 혹시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네 그 약간 많이 친하세요? 네 연락도 하고 지내고 술로도 먹고 그러면 단체로 보트가 한번 가능해요? 단체로는 아 윤지님은 말고 그러면 제시님이라도 아 그런 거는 좀 그건 좀 신뢰가 되겠죠? 그렇죠 아니면은 아니면은 그러면 그거 돼요? 혹시 핸드폰 한 개세요? 네? 핸드폰 한 개세요? 네 아 저 지금 한 개인데 방송을 보다가 사진을 보냈다가 전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음 아 씨 이걸 어떻게 근데 저도 결혼을 해서 네 그냥 그냥 보내드린 건데 저도 아 그래요? 신상이라 저도 네 아 저는 그냥 페이스북에 치면 나오거든요 아 본인 페이스북에 치면 나와요? 본인이 유명인이시네요? 아 아니에요 뭐라고 쳐야 돼요? 아 근데 공개는 안 돼요 아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네 그래요? 아 근데 그래요? 음 뭘 물어봐야 되냐? 아 씨 공개 어디 한번 모실 수 있는 모실 수 없 제시님한테 뭐 부탁해서 여기 한번 나오실 수 없겠죠? 아 나중에 그 매니저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 매니저요? 본인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형님? 저는 음악 쪽에서 음악 쪽? 네 네 뭐 음악 쪽에도 다양하겠죠 노래를 부르세요? 아니 프로듀서? 어 그것도 하고 네 아 네 네 아 DJ예요 아 DJ요? 아 여기 이거 돼 있는 게 아 호바 호바에서 DJ하세요? 그거는 1호점에서 옛날에 했던 사진이고요 아 호바에서? 호바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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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J 하시네요? 호바에서? 아 지금은 이제 안 하고요 호바에서 DJ 예전에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목소리라도 어떻게 듣고 싶은데 아니면 단체 톡도 안 되겠죠? 아 그건 좀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인증이 뭐 돼야지 뭐 킥뷰를 주긴 주는데 킥뷰 제가 아 그런 거 안 주셨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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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뷰 일주일이라도 드릴게요 네? 킥뷰 일주일이라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즐겨보는 사람이라 저도 음악 쪽에 관심이 많은데 저랑도 뭐 하나 하시면 안 될까요? 어떤 거요? 뭐 저를 딱 보면은 뭐 느낌 같은 거 없나요? 네 그 뭐지? 맨날 음악 트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직접 멜로디 만드신 거예요? 무슨 멜로디 남순 로겐이요 혹시? 네네네 아니요 그 아니 만든 건 아니고 그 아는 법규라는 BJ라는 동생이 네 그 만들어줬어요 아 그래요? 네 그게 맘에 드세요? 아니 제가 멜로디 짜서 네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음성만 따로 녹음하는 거 같이 하던가 해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가창력은 강황 수준급인 건 알고 계시죠 형님?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은 안 하고 네 이제 회사 다니거든요 결혼도 하고 해서 네 아이들도 있고 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러면은 반가웠고요 아 형님 아니에요 동갑이에요 저랑 그래 친구야 알았어 야 너랑 대화 이어가기 존내게 불편하다 친구야 아휴 아휴 술을 먹어서 아휴 그래 얼른 자고 알았어 어 화이팅 방송 보고 있을게 그래 알았어 어 원래 음악 하는 사람들이 약간 조곤조곤하고 약간 그런가? 상당히 불편하네 이 연예인인가?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이 분들도? 아 배치기? 아 배치기? 와 이 사람 누구예요? 이사람도 배치기인가? 아 둘이 배치기 무궁하고 타? 어 전 몰라요 연예인은 연예인은 잘 모르겠어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딱 한 명이라도 건졌네요 그래도 키페라도 줘야 되겠다 한 달이라도 줘야 되겠다 맞는 거 같으니까 아이디 주세요 키페 한 달 드릴게요 버벌진트요? 베벌진트 굿모닝 이거? 이 사람? 시작이 좋아 맞아요? 오 김 씨인줄? 어 김 씨인줄 베벌진트 굿모닝 이거? 이 사람? 시작이 좋아 아 나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어서 아 나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어서 키페 아 ja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